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형량으로 돈도 벌고 그 돈도 까치있게 쓰고 그 돈으로 해요 맛좀 것도 상먹고 거든 놀래댕김도 허고 인형이 일을 놓고 노동을 해야 그 돈을 쓰는 까치가이신거죠? 그저 곧만이 들어와자둠서 미신이 천남인 미시고 먹어봤시민 테레비에 선전하는 거이시민 저것도 혼번풀렁 먹어봤시민 먹고 정한 거 여산하는 마니 아방 나가 이루 후제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 건고 그 여산도 허설 양허멍 살아봅석이 까치고 까매기고 이미 난 늙었어 이 사람은 이거보다 더 노후민 남이신 죽은 다음에 걱정을 하는 말이야? 이건 읽어 요새 백세시대 백세시대 저 어디 강보민 참 칠십난 사람들도 어디 오름 지키미로 영 활동도 허고 하다못해 영 어디 경비일이라도 인형 몸 건강허고 오멍해질 동안은 일러키네 영 인형 용돈이라도 벌멍 운동도 되고 즐겁고 인형량으로 벌응시민 보람도 싣고 겅허멍 일러일 생각들을 허멍 사람신데 이 아방은 그자 아자둠서 미시고 미시고 해당 받치민 그자 주오프가 미시고 해당 받쳐줍니까 아이고 고등을 안 먹어게 인형 아는 건 고등에 밖에 더 있어 고등에 그자 고등에 고등에 장국도 어디 십득하고 그냥 유자기도 나가 처음 이 말을 아니어졌네에도 아방 저 요르기 질동이 아방 내용 간 서뭇 지름진 뱃살에 이거 이거 혼자 없이 해영 왔지 나가다 소문을 들었으다게 아방이 이걸 촘하게 공유에 먹으시면 말준비시다 또 오늘 그 거느리 왕상을 힘수가게 세상에 서방 백기 떼서 먹어 온 것까지만 조사를 해영네 백기 떼서 먹어서 난 집이사 먹으면 아이돈든 하는 예청도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인형밖에 오실 것이다 아니 며칠 전에 막 맞췄게 그 회로 허연 서뭇 큰 그 호나 허연들 갑장들 다 모두 꼭 질동이 아방 내 동네 후배들이여 미시고 허연 못 슬퍼서 불런 벌써 먹은 어른이 또 미사 그거 먹구정 허연 서뭇 집이사도 그거 못 먹은 영임수 같기 말을 하면은 곱대가리에 주소 명정 세기멍 들어라 나감신 처음부터 그걸 고르네 철이 되면은 이사를 밤신 뭐 생각것이 세월감 째가니까 철이 지나가면 그 철이 나오는 건 미신걸 알아서 미신 철이 밤신지 미신 뭐 세월이 밤신지 아이고 이제사 나오기 시작기 엠스닥에 이제사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사는 미신만 안 크는 건 사뭇 제주 앞바당이어서 어디 포항서 화로차로 허연 들어왔지 너난 이제 날 얼어가면 먹을 날이 하 죽게 무실퍼 가나 어딜 가나 먹을 일이 조가수 같기 아이고 큰 큰 한 거 꼬진 베리지도 아네 요게 고등에나 먹읍시다 고등에나 하연 꼬지 마라 아이고 이거 양 이제 제철 나가나 먹을 일이 올 거고 아이고 이거 무실퍼에서 그거 축제를 회의사 할건디 코로나로 울린 그것도 못해 힘쩐 흔한 어떤 아방이 아랑 어떤 무실퍼 그 동네 누게 아는 사람 있지 아니었고 아게 공허이 형 불러당냥 아방 혼자 맛 좋게 형 초장 메와놓고 형 자십서 말을 저치로 퀸덕아 입어서 지기시리 아이고 막은 창녀 그 먹당 가식을 향 사람 죽어불려는 소리도 아니고 살라살라 아이고 아이고 좀 끌라 보름이나 세울다기 답답해 형 어디 바닥들에 가던가 해야지 진짜로 아깝다 으